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광고 나가는 사이에 또 잠깐 들어오셨네요 벌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거예요? 집에 있겠죠. 다른 분들도 그러하듯이 집에서 잘 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밀린 청소 저도 참 많은데 사람이 얼마나 바쁜가 안 바쁜가를 보면 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밀린 청소거리 많이 쌓여 있으면 그런 거예요. 저도 시간 나면 그것부터 하고 시작하니까 저도 크리스마스에 그거 하려고요. 오늘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 다음 주 월요일 말고 조금 좀 긴 시각으로 볼 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 얘기 해 주실 거죠? 그런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주가 최고치잖아요. 사실은 휴가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사무실 동료들도 좀 많이 재택근무들 요즘 하니까 자리를 많이 비웠는데 오늘 또 이제 역사적인 신고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저는 특히 경제 쪽을 보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불마인드라 그러나요. 강한, 간이 좀 작더라고요. 제가. 자꾸 불편한 것만 눈에 오히려 자주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을 과연 불편해해야 될까? 경제적인 거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 그거를 몇 개 찾은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지표 말고 지금 시장에 불편해 보이는 몇 가지 포인트들. 지표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주식 이야기에 좀 더 가깝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번에 쓴 참여한 미스터 마켓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저는 경제를 왜 봐야 되냐. 뭐가 좋다라는 힌트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번 판은 아닌가 보다 하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강세장이 저희는 KB증권은 내년에도 내후년까지도 주식 괜찮을 거다. 주식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최고치잖아요. 만약에 굉장히 소수의 종목이 장을 이끌었다면 저희 KB증권도 저도 주식은 이제는 많이 올랐지만 과감하게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을 아마도 드렸을 것 같아요. 소수의 종목만 올랐다면? 네. 이거를 딱 그냥 두 글자로 쏠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쏠림은 나쁜 겁니까? 뭐 좋으니까 쏠렸겠죠. 쏠림 당한 기업은 좋아서 쏠렸을 텐데. 전체 시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쏠리는 건 항상 이유는 있고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끝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쏠리기 시작하면 다 골고루 오르는 장이 건강한 장이다? 네. 왜냐하면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매 판매도 있고 투자도 있고 수출도 있고 항목별로는 이렇게 있고요. 국가별로는 또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가 너무 월등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로 따지면 미국이 제일 크니까 나머지는 다 힘든데 미국만 막 좋은 거예요. 별로 건강하지 않죠. 건강하지 않죠. 이게 나중에 퍼져 퍼져서 다른 국가로 이제 이현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너무 한 국가만 좋을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이 하나 있는 시장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엔진이 여러 개 있는 시장은 오래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뭔가 쏠려 있고 소수의 종목만 이제 시장을 이끄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선전을 잘 하고 계신데 특히 몇 개의 대형 종목만 시장을 좌우를 할 경우에는 개인은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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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오늘 삼성전자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는데 삼성전자만 막 계속 갈 경우에 지금은 가격이 낮아졌습니다만 예전에 한 주에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는 소액 투자자는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수는 막 최고치라고 하는데 개인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나 주가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실적, 기업의 퍼포먼스를 반영한다고 보면 어떤 기업이 좋으니까 그 기업만 주로 오를 텐데 투자자는 그럼 그 기업을 그냥 사면 원래는 좋은 기업이 더 잘 가는 게 요즘 최근 트렌드니까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든. 그러면 그냥 그걸 사야 되는 건지 김효진이 말씀하신 대로 쏠리는 장은 건강하지 않은 장이고 곧 거꾸라지니 빼야 되는 거지 다. 안 가는 걸 따라가지는 말라는 뜻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너무 쏠리면 주식을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돈을 더 넣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해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느 정도 쏠려 있어야 그만 스탑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공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조적이지만 볼 수 있는 지표는 이렇게 시황 같은 거 보면 오늘도 삼성전자, 시황이 그걸 거예요.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돌파 이럴 텐데 전체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52주,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최고치를 찍은 종목의 개수는 사실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많아진다면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지수는 막 최고치고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52주 신고가 종목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개 종목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돈 번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보조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인데 52주 신고가가 어땠냐. 최근에 사실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HTS 같은 데서도 데이터를 다운받으셔 보실 수 있을 텐데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저희가 흔히 보여드리는 경제 데이터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굉장히 막 치솟았다가 다시 0으로 갔다가 이렇긴 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52주 신고가가 많지는 않지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52주 신고가 숫자가? 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주가지수 최고치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었고 다른 종목은 그럼 별로였느냐. 그렇진 않다.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뭔가 쏠림의 반대말은 확산이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요즘은? 네, 그렇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해주시네요. 저희는 그래서 주식에 대한 단기 전망, 장기 전망 이런 것들을 월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모든 오르는 자산은 안 좋을 때가 오니까 그 안 좋은 신호는 오늘 말씀해 주신 근거 중에 쏠림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52주 신고가 종목이 몇 개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럴 때 기분 좋게도 52주 신고가 종목을 내가 들고 있으면 그때는 더 갈 거라고 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슬슬 놓아줄 때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다른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이게 뭐 하루나 일주일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혼자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기업의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경제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뭔가 경제가 이제 희마리가 좀 없어진 시기가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 만약에 있다면. 경제 전반에 전체적으로. 네. 그렇다라면 그때부터는 개별 종목. 걔는 A라는 기업은 좋으니까 52주 신고가의 한 종목만 남았다라고 쳤을 때요. 그 종목만 남았겠지만 그때부터는 매크로를 좀 더 열심히 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진짜 지금 기업만 봤을 때는 너무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저금리고 다시 예금 통장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부 업종만 좋을 때 그쪽으로 돈이 굉장히 쏠리더라고요. 팡이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오를 때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좋은 거 뭐야 하면 쟤들 쟤들 뿐이네 라고 하니까 쟤들로 돈이 많이 몰리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건 놔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때부터 수익은 그때부터야 하는 것인지는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봤네요. 제가 이제 52주 신고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이면 위험합니다. 20이면 안전합니다. 이런 숫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조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까도 언뜻 말씀드린 게 경제도 주식도 엔진이 여러 개가 잘 가지 않냐라고 한다면 한국에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국가 중에서 미국, 중국, 중국을 필두로 해서 중국, 미국 정도만 경제가 그래도 최악은 벗어나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 수준이었지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계속해서 미국하고 중국만 좀 회복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어렵다고 하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이 잘 한다고 해도 팔로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도 괜찮겠네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최근에 국가별 수출 어떤가를 한번 쭉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좀 말도 안 되게 한 100개국 정도를 쭉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제일 기분 좋은 소식은 그거더라고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운송이랄지 출하라덜지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직구 같은 거 하면 또 곧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너무 선진구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에서 주로 사람들이 직구를 하니까 거기만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덜란드 은행에서 글로벌 교역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다 모아서 하나의 지수로 발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데이터가 늦긴 하지만 글로벌 교역이 되게 좋은지 조금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교역지수도 다른 경제 지표와 마찬가지로 푹 꺼졌죠. 푹 꺼져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회복된 레벨 정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 왔더라고요. 저는 뭐 한 60% 회복했을까? 70% 회복했을까? 사실 별로 감이 없이 업데이트를 해보고 있던 차에 코로나19 이전으로 절대적인 레벨이 다 돌아왔다라는 거는 제 생각보다도 글로벌 교역이 여전히 이제 이전 추세라고 하죠. 이전에 가만히 내비뒀으면 100이 한 110 정도는 갔어야 되는 게 100 정도까지밖에 못 오긴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까먹은 거는 어느 정도는 만회를 했구나.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코로나19 상황도 안 좋고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백신 나온다고 정말 끝이 아닌가? 진짜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인가? 남모를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변종 코로나가 아직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다. 일부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구성하는 업태 중에서 제조업과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의 회복은 추가 지연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밖에 전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출이나 교역이나 제조업도 여전히 비리비리하고 제조업 회복이 더 뒤로 밀린다면 경제는 여기서 반보 후퇴하고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야지 돼요. 그런데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미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업의 회복은 반보나 3분의 1보 정도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냐. 교역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부 경제에 후퇴되는 부분들을 만회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좋은 뉴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제가 조금 아까 쏠림이라는 주제와 엮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전체 세계의 교역 중에서 중국이 한 12%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지난달 11월에 중국 수출이 전년동 월비 22%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제1 교역국이 수출이 너무 좋으니까 아까처럼 중국만 막 좋아서 지금까지는 세계 교역의 회복을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만 엔진이 하나 있을 때는 우리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9월까지는 중국하고 교역근무는 훨씬 더 작긴 하지만 베트남 정도만 수출이 풀렀었더라고요. 그런데 10월 이후로 가면서부터는 멕시코,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제가 몇 개 또 잊어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제가 줄줄이 얘기해도 한 대여섯 개로 이 수출이 플러스가 나는 국가들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쏠림은 사실 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만 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확산이 훨씬 더 경제에나 주식에나 좋은데 주식도 상승하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고 수출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만 막 이 수출 글로벌 교역을 위해서 잡아 땡겼다고 한다면 지금은 얘도 플러스, 제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를 나눈 국가들이 줄잡아 한 7, 8개 정도 된다는 건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전체 경제에서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혹은 소비하는 재화를 두 가지를 제품과 서비스로 나눈다면 머티리얼과 서비스로 나눈다면 교역은 거의 100%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혹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어나르는 거니까 제품에 대한 수요는 살아났고 심지어 더 늘었다는 말씀이겠어요. 서비스가 줄어든 만큼을 더 심지어는 보충하기도 하고 아직은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보충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하긴 했죠. 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거라고 보는 근거는 혹시 뭘까요? 이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게 코로나 특수라서 잠깐 운동기구도 좀 사고 TV도 큰 거 하고 하느라고 갑자기 늘어난 거라 내년에는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말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증가율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야 올해 깎아 먹은 거를 벌충을 해나가면서 증가율이 꽤 높게 나타나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증가율 자체는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수요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다면 그냥 여전히 중국만 수출을 잘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없어 보이려나 기세랄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중국만에서 소화되는 양을 넘어서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수출을 하고 태국도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왜 확산이 되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이 있다고 치면 중국이 수출을 잘했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또 수출을 하고 얘네들의 경제도 좋아지고 약간 제가 너무 바람을 담아나요. 선순환의 역할도 일정 부분은 하죠. 역시 전체 수요에서는 미국하고 유럽이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긴 하고 지금 수출이 올라오는 국가들은 신흥국 위주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주 작은 선순환이라도 저는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게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업데이트를 되게 기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수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주요 수출 품목이 15개거든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조선, 철강, 기계류 이렇게 쭉쭉쭉쭉 15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올해 2월에는 15개 품목 중에서 2개만 수출이 늘었었어요. 2월달 전체 수출도 안 좋았지만 너무 적게만 좋으니까 만약에 그 2개마저 안 좋으면 한국 수출은 어떻게 해? 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요.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1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15개가 다 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늘어난 한국에서도 이게 수출 품목을 왜 매번 말씀드리냐면 업종이랑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작할 업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 업종별로 나오는 수출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국가 중에서도 제가 베트남, 중국, 멕시코, 태국, 대만 다 이제 국가별로는 주력 수출 품목이 다르겠지만 더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다양화, 확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 데이터도 중요하죠. 다 합쳐놓은 데이터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냥 미국하고 중국이 늘 큰 것은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국가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수출이 회복하는 국가가 몇 개가 막 이렇게 앞에서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되게 밑에서도 올라오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올해 10월에 저희 매크로팀에서 경제 전망을 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늘 고민이잖아요.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안 좋지만 좋은 제목, 약간 희망을 담아서 짓고 싶죠. 사람 마음인지라. 그런데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불균형한 회복이라고 제목을 지었거든요. 불균형한 회복. 회복은 하긴 하는데. 회복하는 곳만 회복한다. 네. 중국이랑 미국, 한국 이 정도 국가, 군만 회복을 좀 유의미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힘듭니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중국을 제외하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전망을 드렸는데 이 시각에는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수출 데이터 업데이트 드렸듯이 그러면 격차는 계속 벌어져 있어서 불균형한데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불균형하지만 격차가 줄어든다면 그건 되게 좋은 소식이겠죠. 지금 상황은 여전히 격차는 벌어져 있고 불균형합니다만 격차를 아주 조금씩이나마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막 하다 보니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런지 되게 희망찬 얘기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렇군요. 그럼 이 상황을 투자에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저희도 잠깐 광고 장사 좀 한번 하고 광고 장사 드리실 것 같습니다. 광고 장사 광고 장사는 아니라 배드민턴, 러닝, 헬스, 등산 등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퍼포먼스 양말 올데프츠 논슬림 양말을 추천합니다. 주식하려니 보고 들을 것이 참 많고 바쁘시죠? 그래도 식사는 하세요. 두뇌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당일 갓 만든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챙기세요. 특허 제조법으로 쫄깃쫄깃 기막히게 맛있네요. 국내산 파트로 은은하게 당 충전되고 생호두로 고소함까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지금 백년화편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하고 있는 이 프로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영광입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을. 죄송합니다. 저하고 함께하게 되셔서.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질문은 이렇습니다만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수출주들, 제조를 뭔가를 하는 회사들 당연히 그래서 주가가 많이 회복했어요. 컨택트 주들 중에서. 계속 그쪽 그냥 사시면 됩니다. 사셨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 사셨으면 지금이라도 사세요. 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생각할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쏠림은 별로고 확산이 지금으로서는 되게 좋고 반가운 뉴스들입니다. 확산과 매치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 한 2년 동안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 밑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보다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도 주가가 좋은 기업들이 많았지만 워낙 굉장히 상징적으로 퍼포먼스도 좋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까지는 너무 긴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는 이게 여러 가지 종목이 주도할, 여러 가지 업종이 번갈아 가면서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앞에서 수출만 하더라도 이미 그런 시그널들이 있다. 이 업종, 품목, 그러니까 품목이죠. 업종과 연결시킬 수 있는 품목 중에서도 수출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졌고 하물며 국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만 막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항상 설비 투자 지표를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설비 투자 많이 하는 산업이 결국은 돈도 많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금융회사들도 돈도 대고 주식을 예를 들어 상장을 해도 상장이 잘 되고 그런 기업이니까 누가 투자를 많이 하는지가 앞으로 어느 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주식시장에서도 왕좌의 자리를 차지할지 알 수 있다라는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투자 지표를 쭉 업데이트 해봤어요. 아직은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정보처리, 테크 관련된 곳에만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나머지들에서는 아직은 시그널들이 좀 미미해요. 아마 준비는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경제 지표로 반란해지는 단계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의 소제목 중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문제의 답이 있다. 항상 문제의 답이 있다라는 소제목으로 챕터를 하나 적었어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저희 학생 때 공부를 하면 선생님들이 야, 문제를 잘 봐. 문제의 답이 있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짜증나는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를 여러 번 봐도 잘 모르겠는데 문제의 답이 있다고 하니 잘 모르겠죠. 그런데 두구두구 좀 이 말이 되게 저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비전과 기술을 가지고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기업, 그런 산업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맞춰보면 설비 투자도 업종별로 쭉 발표가 되는데 정말로 그 당시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산업이 있잖아요. 그 산업이 설비 투자를 가장 많이 했어요. 현격히. 다른 산업들 5% 할 때 6%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산업들 5% 할 때 막 30% 하고 40% 하고. 최근에는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이었을까요? 지금까지는 테크 기업들이었죠. 정보처리 반도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경제 데이터로 얘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쫙 드리면 좋은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단계는 아닌데 제가 왜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라는 좀 약간 들으시는 분들도 짜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누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부터 약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업종이 또는 어떤 기업이? 업종이 되었건 주체가 되었건. 지금도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은 개인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개인이 어떤 기업을 좋아하는 게 있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형주를 좋아할까? 아니야. 바이오를 좋아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폈기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산업으로 봤을 때 누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나? 저는 정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마 3월이나 4월쯤에 나와서 미국 뉴딜에 대해서 막 주구정창 설명을 해드리면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여력이 없어서 정부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끌고 나가. 앞으로 아주 짧게는 올해. 올해가 아니죠. 저는 아주 짧게도 3년에서 5년까지도 투자를 아마 정부가 주도하게 될 겁니다. 정부가 돈도 넣고요. 육성을 해주는 곳이 흥하게 될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문제의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거고 그러면 한국 정부가 되었건 미국 정부가 되었건 유럽 정부가 되었건 우리가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이렇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발표를 하잖아요. 공약 같은 것도 내세우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되게 열심히 작성한 문건들이겠지만 되게 흐릿한 경우들도 좀 사실은 있어요. 솔직히는. 두루뭉술. 그냥 잘하겠다. 어떻게 잘하겠다는 거지. 이것도 잘하겠다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그런 건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위기가 터지고 맨 처음에는 부양책들을 막 발표를 했죠. 부양책이라기보다 안정화 대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막 내보내다가 그 이후에 각국 정부들이 들고 나왔던 정책들은 다 그린자가 붙어있었어요. 제가 신과함께서 다른 분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저도 이렇게 제가 리서치한 내용을 막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지만 각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린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그 프레임에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나요? 거기에 한국은 그린 뉴딜, 유럽은 그린딜, 미국도 그린 뉴딜.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아야 저거 저러다 말지? 읽지? 이야, 이거는 이유를 들으니까 이거는 100년 가는 방향이네. 판단을 좀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크게는 피해가 너무 심해져서. 그러니까 코로나19하고 기후변화 대응하고 비교해놓은 보고서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상관이 없다면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맞닿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요. 어느 임계점까지는 무시할 수가 있는데 임계점을 넘어서면 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너무 크다가 바이러스,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의 공통점이다라고 분석해놓은 자료들이 저를 봤는데 되게 저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바이러스를 예를 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00명만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의 인명을 잃는다는 건 너무 심각한, 가슴 아픈 일이고 백신이든 치료제든 개발을 해야죠. 그런데 전 세계 경제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처럼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걸리고 인명의 피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중국에서 우한에서 뭐가 이때까지만 했을 때 저희 그냥 그렇답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어느 탁, 그럼 임계점이 어디였을까요? 사실 계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임계점을 탁 벗어나는 순간 이 비용이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비용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그렇네요. 피해가 너무 커버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그럼 환경 파괴 내지는 CO2 증가 때문이라고 우리가 컨센서스를 가진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게 이제 감염병이 이번 코로나19가 가진 파괴력이었는데 기후변화 대응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몇 도시 올랐을 때까지는 그냥 자연에 관심이 많은, 기후에 관심이 많은 몇 명의 그냥 노력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산불, 홍수 이런 게 한국에서도 특히, 이게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만 해도 당장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최근에 올라왔어요? 아니면 비슷한데 이건 임계점 건드린 거야? 뭐 아직 임계점은 안 왔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건수 같은, 자연재해 발생 건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쁜 지수, 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궤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과학자분들은 이전부터 이게 뭔가 이렇게 내비두면은 나중에 너무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자,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와닿지 않았었던, 저도 이제 일반인이니까 많이 와닿지는 않았다가 이게 피해액이 커진 것도 있고 실제로 커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냥 일부 과학 전문가들이 경고하던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피해가 너무 크구나.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나서자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대를 얻게 되고 정부가 코로나19를 회복하자,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다 그린 자가 붙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첫 번째를 너무 길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확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테크 기업들이 몇 년째 투자를 정말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말고 유형 투자, R&D, 무형이건 유형이건 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정부들이 그린이라는 주제의 화두를 굉장히 잘 살리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는 경제학 쪽에서 접근한 책을 많이 봤겠죠. 많이 봤는데 이 기후변화 대응이 되게 경제 쪽으로는 저는 좋게 해석이 되는 것이 향후에 올 수 있는 피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일부 산업, 테크라는 일부 산업만 투자를 막 가열차게 했다고 한다면 이 그린 인프라라는 것은 댐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건물의 예를 들어 외벽을 싹 갈아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단연 남방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기차가 그래도 기후에는 조금이라도 나으니 전기차를 만들자. 제가 지금 약간 더 와닿는 예를 들어드리려고 없어 보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스쿨버스를 수소차로 바꾸자.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되게 대의적인 것이고 되게 멋진 사업도 많지만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을 때 그래 그런 것도 들어가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가 운송이죠. 운송부터 건물이니까 주거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예로 들었어야 됐던 것은 에너지였죠. 에너지죠. 저희가 모두 쓰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댐이나 교량 이런 것 같은 우리가 진짜 흔히 생각하는 인프라. 그것도 친환경으로도 바꿔야 된다? 네. 친환경으로도 바꿔야 되고요. 올해 여름에 소양강댐 수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기억을 해보시면.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올여름에. 그래서 저러다 넘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쩌다 결과가 어쩌다 그때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게 한국의 소양강댐이 문제가 아니고요. 비가 올 때 이제는 너무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댐 수위를 다 올려야 된다는 문원들은 이미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주 작은 예를 드려드렸지만 댐도 예전에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많이 오면 시간당 100mm가 올 수 있어가 이제 300mm가 올 수 있어. 그럼 교량도. 다시 바꿔야죠. 높이 해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 높이든지 열리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대응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뭔가 테크 기업들도 좋고 우리 뭐 아까 저희 넷플릭스 얘기도 했지만 넷플릭스 보면서 너무 만족감도 놓고 뭔가 이렇게 살기는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은데 언제 버스 오는지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고 GDP도 되게 뜨뜻미지근하고 교역도 줄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몇 년 한 3에서 5년 동안의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팡이 좋네? 라고 이렇게 모두 다 쏠림이라기보다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에너지 부분도 태양광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태양광은 어떤 기업이 좀 좋을까? 모르고 그러면 인프라면은 댐을 짓는 기업이 있나? 있겠지?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순서도 우선순위랄까요? 순서도 있을 테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쉽게 들어드린 얘들에 해당되는 기업이 당장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 기업이 아쉽게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몇 개 그나마 이해를 들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이런 것도 걸쳐지고 저런 것도 걸쳐진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쏠림으로 되어 있던 거를 그린, 기후변화 대응이 정책의 우선 과제로 가면서부터는 그러면 얘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야? 쟤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선택지가 좀 넓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좋다.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그린 산업에 대해서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환경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알겠는데 저분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그린이 주장하던 것은 그러니까 공장 좀 덜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 생산도 좀 줄이고 좀 배고프게 살고 그래야 이제 세상이 그린해진다고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못했는데 요즘 그린은 달라졌어요. 오히려 그린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공장도 더 많이 돌아가야 되고 어딘가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그러게 왜 우리 진짜 그린 안 했지? 그린이 환경만 더하는 게 아니라 경제도 살리겠네 좀 진작 얘기하지 그랬다면 10년 전, 20년 전에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제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만약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었는데 뭐가 세상을 바꿨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진작 안 했지? 만약 기후변화 대응이다, 그린이다라고 하면 탁 떠올리는 것이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딱 떠오르는 게 온실가스 감축이잖아요 네, 감축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생산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더 비용은 비싸지만 생산 원가는 높지만 환경에 좋은 것들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기후경제학 수업을 들었는데 기후변화 대응에는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한쪽은 감축이고요 한쪽은 적응이에요 제가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거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다 적응과 관련된 감축은 정말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너 유해하니까 공장 돌리지마 코스트가 올라가도 우리 기후를 위해서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딱 1차적으로 떠올리시는 부분들은 다 감축에 들어갑니다 제가 예로 들어드린 부분들은 이미 비가 많이 와서 댐을 높여야 됩니다 그량의 높이를 높여야 됩니다 건물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으니까 외벽을 바꿔야 됩니다 장판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적응이거든요 신규 투자 이쪽은 뭔가 억제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한다면 이쪽은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거를 예전에는 돈 드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워낙 정말로 그냥 땅이라도 파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굉장히 신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계속 테크만 너무 투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잘 모르는데 테크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도 굉장히 많이 커졌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 시간 채팅창에서도 이해라 님께서 효율이 높아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게 됐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신사업처럼 그래서 저도 내년에 주도주가 뭐가 될까 그냥 속 시원하게 삼성전자요 이러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어떤 류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것 정도는 가려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전히 테크 기업들 좋아하고 돈도 많고 다 되게 나무랄 데 없이 좋잖아요 그리고 꺾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녹색이 덧칠해지는 그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주신 방향으로 투자를 고민해 보면 IT, 테크 관련한 이미 회복되고 있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 좀 들여다보죠 이것도 아마 어찌 보면 코로나 수혜 업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오래 있으니까 컴퓨터 바꿔야 되고 TV도 바꿔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린 인더스트리 또 꽤 장기적으로 정부가 밀기도 하고 전 세계가 다 달라붙기도 하고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뭔가 기술 효율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생긴 일이라면 어찌 보면 이게 또 더 오래 갈 것 같기도 하네요 IT, 테크이기도 하고 그린이기도 한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테슬라였나? 진작 그렇게 얘기하지 동의합니다 동의만 할게요 그렇기도 하고 어제 LG전자 꼭 그게 적정한 주가의 상승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T이기도 한 회사가 그린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시장이 열광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너무 유익한 내용이라 한 시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7시에 저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김효진 연구위원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계속 저랑 같이 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여기서 빨리 마무리 할게요 김효진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